자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금 황당한게 있어 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마스크빵 이래요 자 그래서 금주의 콜라보는 뭐냐 신제품들을 요새 대부분 다 콜라보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뭔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요새 핫한 브랜드들이랑 섞어 가지고 요상한 제품을 만드는게 훨씬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요거는 뭐냐 에버랜드에서 콜라보 제품을 만든 거에요 여기서 이제 피크닉용 세트를 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놀 때 이런 놀이공원을 많이 가니까 요즘은 또 모르겠네요 근데 코로나 종식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어딜 놀러 갈 겁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나요 집에 있는게 최고라고 저는 코로나가 끝날 때 사람들이 다 레스토랑을 갈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요식 붐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복식당을 열려구요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는 뭐가 있냐 크린토피아로 깨끗하진 라면이라는데 대충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뭐 msg가 없고 뭐 그런 느낌이겠죠 표지만 봐서는 면을 빤 것 같아요 먹으면은 약간 내 위가 클린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아 깨끗해 진라면이야 진라면 매운맛이야 여러분 이건 진라면 이었습니다 크린토피아로 깨끗해 진라면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콜라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요거는 이제 도시어부인데 근데 고깃집에서 먹던 그 맛이야 생선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용왕님이 있어요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짬뽕 순두부찌개에요 여기에도 생선은 없어요 하지만 용왕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어부에서 콜라보 제품이 나왔다는 거 약간 좀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다 혼란스러운 게 컨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짬뽕에는 오징어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그림상으로는 여기 새우처럼 보이구요 여기 오징어처럼 보이긴 하네요 해물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인정인 것 같아요 근데 고깃집 된장찌개는 여기 뭐가 들어갔나요? 혹시 그 바지락이라던가 그런게 들어갔나? 그 다음에 뭐 연예인 콜라보죠? 김수민 선생님 어디에나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런 콜라보 제품들이 나왔다 자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배성재님이 CJ에 무슨 CJ 비비고 이사로 들어갔다고 기사가 나가지고 전 진짜로 이사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걸 알려드릴까요? 여기 이분도 계세요 여기 조미님 왜 계신거야? 맞아? 영상을 찾아봤는데 영상 안에는 안 나오시던데? 만두가 주펄님 아니냐고? 하여간 여기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만두 왕펜을 찾는 그런 이벤트에요 6월 24일까지 모은다고 합니다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1년 동안 비비고 만두를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준대요 프리패스 카드 약간 좀 위트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나봐 아 이게 신규 프로그램이에요? TV&D면은 이게 방송국이잖아요 뭔가 이런 거를 계속 만드나봐요 요새 요즘은 그냥 광고를 찍는 게 아니라 예능을 찍나봐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다시다는 레시피 챌린지에요 이게 뭐냐 내가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이게 다 유저들한테 레시피를 얻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날먹으라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공모전을 해봤거든요 닭 고만고만한 것 밖에 안 들어와요 이거 봐 다시다 레시피 챌린지 이런 거 하잖아요 아마 한 100개 중에 40개는 오뎅탕일 거예요 이게 닭 비슷해! 이게 연두 아마 100개 중에 20개는 연두부 샐러드 레시피 이런 거 나와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내도 사실 개발팀에서는 따로 개발을 해야 된다 참 이 뛰어난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진짜 날먹은 이런 거예요 이게 PPL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예능이나 드라마에만 PPL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품에 PPL이 들어갑니다 신한생명과 함께하는 신한생면 DC카드 부자될라면 삼성생명수 현대카드 제주에일 이게 이제 그 제품에 PPL이 들어가는 경우다 사실 이거는 뭐 제품으로서 엄청난 이슈 이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이 브랜드를 계속 노출시킨다는 의미로 하는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 신한생명 이게 나온다고 보험을 가입한다거나 그럴 거 같진 않거든요 이런 금융식 콜라보는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이런 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데이터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을 해서 이런 걸로 얻는 게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걸 거 아니야 나중에 데이터가 좀 쌓여가지고 제가 더 정보를 얻게 되면은 그걸 좀 전달해 드릴게요 요즘은 이 무인 매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밀키트를 제품만 가지고 원래 집으로 가는 게 제가 기존까지 설명해 드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밀키트를 매장에서 셀프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나왔다 이게 뭐냐 요리사가 사라진 식당이다 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사실 모든 식당이 그렇죠 밀키트의 형태로 밑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가 고객이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를 조리해서 주는 게 보통 식당이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1500원을 받으면은 이제 공깃밥하고 반찬 한 개 그 다음에 사리랑 조리도구 이런 거를 줘가지고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야 무튼 이런 게 점점 생겨가지고 요리사는 점점 줄어들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매장이 몇 개 없어 근데 이게 점점 프랜차이즈가 늘어나 그러면 이제 매장에서 이거 직접 안 만들지 밀키트를 공사에서 받겠죠 공장에서 그럼 매장에 요리사가 한 명도 필요 없지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요새 외식업 매장을 운영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식당에서 그러면은 종업원을 안 쓰고 그냥 가격을 20% 정도 낮춰버리는 게 이익이라고 그런 게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30%가 아니에요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거를 다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 이런 직원이 있으면은 사실상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거의 한 115만 원 120만 원 돈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시스템이 있는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득이라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그 굿즈가 옛날에는 이런 굿즈에 뭔가 선이란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요새는 선이 없어진 거 같아요 선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 연결고리가 전혀 없잖아 비빔면과 슬리퍼가 무슨 연결고리가 있죠 어떠한 연결적인 선이 없는데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캠핑키트래 지금 우유통에 들어있잖아 이게 케이스야 우유박스 이 위에 이게 이 서울우유라고 표시가 있잖아 서울우유에서 만든 캠핑 세트인 거지 심지어 콜라보한 브랜드가 어디냐 네파야 네파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좀 날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울우유 이 박스 있잖아요 이게 배달용 박스거든요 그냥 나뒹굴 정도로 많아 아마 그 음식점에서 알바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 거야 이 음식 매장에서 이거 막 10개씩 있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막 물건 보관하고 막 그래 진짜 막 넘쳐날 정도로 많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식기 세트를 담아주는 거지 나는 이걸 신박하게 생각하고 돈을 쓰면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이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좋은 제품을 굿즈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금 황당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는데 이건 일본 회사래요 더 라보라는 회사래요 그래서 마스크 빵이래요 뭐였지? 뭔 소리야? 근데 이게 빵 모양이 아니고 진짜 빵이야 왜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이걸 왜 만들었느냐 현지 언론은 이 마스크 빵이 빵 냄새를 계속 맡고 싶다는 대학생 3명의 바람을 중심으로 개발됐다고 전했다 3명한테 팔라고 만든 건가? 이거는 18,000원이래요 여러분 메론 마스크 빵 업체는 빵 마스크가 맛뿐만 아니라 기능까지 완벽하다고 주장했다 마스크 연구소가 지난 4월 메론빵 마스크의 제품 성능을 실험한 결과 메론빵의 고밀도 섬유가 비마를 차단할 수 있으며 시판 마스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고 업체는 밝혔다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일단은 이렇게 빵을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아? 1회 착용하고 18,000원짜리 빵을 먹는 건가? 아니면 빵이 썩을 때까지 계속 차고 다니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제품을 만드는 거에 비하하면 이 정도는 양반인 수준이다 다시 보니 선녀 같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계관을 가진 믹스버스 마케팅이란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마케팅 때문에 만들어낸 가상의 이런 거를 현실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카카오 프렌즈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카카오 스토어에서 라이언 카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라이언 탈을 쓴 사람이 서빙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게 약간 좀 과몰입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햇반 있잖아요 햇반 거기서 명탐정 컵반즈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디텍티브 컵반즈라는 게 있잖아요 컵밥이랑 이제 콜라보한 그런 브랜딩인데 여기 그 추리 미션을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약간 방탈출 같은 느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방문을 하면은 팝업 스토어이기도 하면서 햇반 컵반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곳이죠 잘 생각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재밌죠 김갑생 할머니 김 여기 이런 명언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명언 있잖아요 양념으로 얼룩진 흰쌀밥을 감싸줄 수 있는 건 김한장이다 명예회장 김갑생 이거 김갑생 할머니 김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시식대학 콜라보 성경식품이라고 성경김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김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는 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서브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콜라보 제품들이 또 많은데 맥주입니다 근데 또 어디랑 콜라보를 하냐 백양 양털 같이 부드러운 거품이래요 요즘 콜라보에 이 정도면 인정해줄 만합니다 워낙 아무 의미 없이 콜라보 한 데가 많아서 뭐 양털 같이 부드러운 거품이면은 그래 뭐 양털 같이 부드러울 수 있지 약간 인정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뭐 스피아 민트 맥주 이거는 저는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한번 먹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민트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이건 구단주라는 게 있는데 구단주라는 맥주를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회장님이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이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그 다음날에 바로 이 상표권 사냥꾼이 이 구단주라는 이거를 등록을 해놨대요 그래서 상표를 뺏겼어 그래서 이거 주류에 못 써 와인에도 못 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날치게 해버리니까 팔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이거 뭐 왜 등록했겠어요 아 제가 그 상표권 드릴게요 돈 내놔요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면은 이거 등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팔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승우아빠는 모든 상표를 다 등록해놨다는 거 그래서 어 이번 주 6월 넷째 주 마티뉴스는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블라디 하러 가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로 밀킥을 들어